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재정전문가 박용찬 브라이언 파크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서 증시가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본투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주가지수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500 지수에 대해 알아보고 두 지수를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즉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브리지를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지수 중 하나로 흔히 다우존스 지수 또는 다우지수로 불립니다. 1896년 찰스 다우와 에드워드 존스가 처음 개발했으며 현재는 S&P 다우존스 지수에 의해 관리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구성은 다우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즈닥에 상장된 30개 대형 우량기업의 주가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의 산업 분야를 대표하며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부터 기술, 금융,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산업이 포함됩니다. 다우지수는 주가의 단순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각 기업의 주가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 주가의 절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높은 기업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우지수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지수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우지수가 30개의 기업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와 비교해서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구성기업의 주식 분할, 배당,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지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우지수는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로 경제 상황, 기업 실적, 정책 변화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일반 대중과 투자자들은 다우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을 통해 경제의 상태를 판단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자신감이나 불안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합니다. 요약하면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수로 30개의 대형 기업 주가를 기반으로 산출되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S&P 500 지수 즉 Standard & Poor's 500 Index를 보겠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로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널리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S&P 500 지수는 미국의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이 큰 500개의 기업을 포함합니다.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으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시장을 대표합니다. S&P 500 지수는 각 기업의 시가총액에 비례하여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즉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방식은 지수가 보다 광범위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약 80% 이상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매우 신뢰받는 지표로 간주됩니다. 다우전스 지수와 비교할 때 S&P 500 지수는 보다 폭넓은 기업과 산업을 반영합니다. S&P 500에 포함되는 기업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유동성, 기업의 재무 안정성, 상장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S&P 다우전스 지수 위원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S&P 500 지수는 기업의 합병, 인수, 상장 폐지 등의 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지수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최신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지수를 통해 시장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특정 주식이나 산업이 아닌 전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S&P 500는 또한 뮤추얼 펀드, ETF 등의 기초 지수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S&P 500 지수는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광범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수로 시가총액이 큰 500개 기업을 포함하여 시장 전체의 흐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금융지표로 여겨집니다. 다우전스 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는 모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지수이지만 구성 방식과 시장 대표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지수의 주요 차이를 비교한 요약입니다. 다우전스 지수는 3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해 S&P 500 지수는 50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우전스 지수는 가격 가중 방식으로 계산하며 주가가 높은 기업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우전스 지수는 제한된 30개 기업으로 미국 경제의 주요 산업을 대표하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S&P 500 지수는 500개 기업을 포함해서 시장의 약 80% 이상을 대표하며 더 넓은 범위의 산업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우전스 지수는 1896년에 도입된 가장 오래된 주식 지수로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의 상징적 지수로 간주되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1957년에 도입되었으며 현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광범위한 시장 지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우전스 지수는 상징적인 지표로 사용되며 주요 경제 뉴스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투자전략 펀드의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다우전스 지수는 미국의 대형기업 30개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격 가중지수로 역사적 중요성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시장을 대표합니다. S&P 500 지수는 500개 대형기업을 포함한 시가총액 가중지수로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더 넓고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지수는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현재 다우전스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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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